자 내용일지라서 쉽습니다 뭐 여기는 9월 모의고사로 넘어갔죠 여기가 그래서 26번 26번 내용일지에요 쉬워요 자 말로만 합시다 그냥 안 쓸게요 author 뭐다 저자 작가 그래 다음에 졸업하다 graduate 그죠 graduate graduate 이 커멘스란 단어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커멘스 커멘스가 시작하답니다 시작하다 근데 커멘스가 at me 엔티를 붙이면 졸업식이 되요 그럼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은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끝 네 인생이 끝나요 학력생활이 아 그럼 고절로 끝나고 고절하려고 주말에 이렇게 와서 고생하세요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들을 목표로 해야 그러면 서울들을 목표로 가지 않을까봐 서울들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제 좀 제대로 포커스를 제대로 맞추세요 몇 학종으로 갈지 뭐 그 수능 최저를 어떻게 할지 아니면 정시로 갈지 이런거 정확히 아무튼 이게 시작하답니다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졸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서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뭐에요 advocate 봉호작 에디터 편집자 그 다음에 회장 president 그 다음에 여기는 구조하다 rescue 그죠 그 다음에 instant 즉시 roam 돌아다니다 childhood 는 어린시절 include 포함 컨디션 환경이나 조건을 말하죠 affection 애정이죠 여러분들 affect 라는 단어 자체가 명사로 쓰이면 feeling 입니다 feeling 그냥 외워두세요 affect 가 영향을 미친다는데 그래서 이게 애정이라는 뜻인데 affection 이 affection 이 명사로도 쓰인다 feeling 이라고 그래서 affect 라는 것 자체에도 감정이란 단어가 있다 그 다음에 hire 고용 inspire 격려 instrument 외워라 정말 중요합니다 악기라고 하지 마시고 도구 악기 하지 마시고 musical instrument 하면 악기가 맞고 instrumental 하면 뭐라고 해석하고 중요한으로 해석하고 based on 뭐뭇을 바탕으로 various 다양한 memorable 기억할 만한 found 자 이거에 과거 시제 뭐에요 found 또 니네네를 또 t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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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ldịch 쓸까봐 걱정되서 ppm 동민아 3300체 잘하고 있어 네 다음?". vice question 기본기를 좀 쌓으시라고 분사부분을гов31aud을 딱 보면 서술형에서 진짜 분사만 틀리는게 아니라 told를 toldid 라고 써서 틀린다 니까요 진짜로 부분 점수 깎이고 하고 그래요 왜냐면 어차피 중요한 이론은 선생님한테 배울 거잖아요 그리고 반복을 해서 시험을 볼 건데 이 파운드의 과거는 시제가 뭐예요? 파운디드를 쓰죠 파운디드를 씁니다 그럼 파인드는 과거가 시제가 뭐예요? 그냥 파운드, 파운드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설립하다 이 파운디드는 이 스테블리시가 기본 단어죠 자 이 머뉴멘트도 여기서 외워야 될 단어 메모러블은 기억할 만한 메뉴멘트는 뭐고 머뉴멘트는 머뉴멘트는 메모러블은 이거 머뉴멘트는 뜻이 뭐다? 기념바다예요 기념비 기념 머뉴멘트 여기서 중요한 단어 머뉴멘트 메모러블 인스트루멘트 에펙트 파운드 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볼게요 여기에 여기에 빠진 게 he가 빠진 거죠 he was he was가 빠진 거죠 근데 여기 앞에 명사랑 명사랑 겹치니까 뺐고 이 빠진 동사를 ing로 지금 바꿔놨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앞에 빠진 게 bing이죠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born 태어난 이렇게 해석하죠 1917년에 태어난 클리버랜드 아모리가 이 사람이 was an author 그죠? was an author 작가이자 작가이고 an animal advocate이자 그리고 animal rescuer 였다 세 가지를 다 쓴 거죠 작가 동물 보호자 옹호자 그 다음에 동물을 실제로 구조하는 사람이었다 during his childhood 그의 어린 시절 동안에 여긴 전치사니까 명사에서 끝나야 됩니다 이렇게 duoling은 품사를 좀 알아두세요 전치사죠 당연히 he had a great affection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이것에 대한 for 뭐뭇에 대한 애정 대한 바로 이모나 뭐 아주머니 이모 고모 우리나라에서 이모 고모로 구분을 하는데 his aunt인 lucy에 대한 애정이 강했으며 그 lucy가 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who was instrumental 굉장히 중요했다 중요한 근데 여기서는 helping이니까 도움이 된다 해도 상관은 없죠 누굴 도와줬느냐 아몰이라는 이 주인공 이 주인공이 get puffy 첫 번째 강아지를 얻게 되는데 도움을 얻도록 도와주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도움이 되었던 바로 아주머니다 get his puppy as a child 그리고 여기는 지금 동격 처리해버렸습니다 여기는 문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격 처리한 거예요 문장이 다 끝난 다음에 이러이러한 사건 그게 어떤 사건이었다? 바로 아무리 가 70 years later 70년이 지난 후에도 기억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뭐로써? as the most memorable 가장 기억할 만한 어린 시절의 순간이라고 기억 이거로써 기억할 만큼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사건 이 달을 이렇게 지금 동격 처리해놨어요 70년이 지난 뒤에도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어린 시절에 가장 기억나는 일로써 그래서 그가 graduated 그가 졸업을 from 여러분 어디어디를 졸업하다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요 from 하버드 college를 졸업하였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become 뭐가 되었다? 가장 젊은 에디터가 되었다 이렇게 이렇게 고용된 hired 된 고용된 고용된 아 이거 한자로 써놨구나 여러분들 다 쓰세요 1971년생 1917년생 작가 동물옹호자 이거 에 대한 엄청난 애정 그죠? 엄청난 애정 처음에 이 이거 지금 다 쓰고 있습니까? 몇 년이 지난 후에 70년 1939년에 졸업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Saturday Evening Post 라는 어떤 어떤 포스트니까 이제 무슨 뭐 편집자로 어 연기스트 편집자 가장 어린 편집자로 고용되었고 그 다음에 그가 쓴 거 저서 아르머니 롯데 3 인스턴트 베스트셀링 즉각적으로 베스트셀링이 되는 세 가지 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이거와 이거 이거를 포함시킨 거죠 그리고 그 책을 쓴 것은 베이스드온 이거에 기반해서 그래서 베스트 카드 캣 에버를 포함한 세 권의 책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 다음에 히파운디드 설립했습니다 더 펀드 어 여기서 펀드면 무슨 뭐 그죠? 뭐라고 해석 하면 좋겠습니까? 펀드는 자금을 마련한거죠 펀드가 돈이니까 장학재단 뭐 이런식의 개념으로 기금을 마련했다 기금 기금을 마련했죠 설립했죠 그리고 서브 에스 뭐로써 그 사람이 역할을 했느냐 바로 프레지던트 회장 역을 했죠 without pay without pay 월급없이 보수없이 무보수 여기 평래고 이거 자료를 만드신 분은 유난히 한자를 좋아하시네요 네? 있어보이세요 네? 있어보이세요 아 있어보이세요? 네 한자요 한자 좀 잘하면 뮤직해 보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너희들 한자 배우니? 1학년 때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빠지는 거예요? 중국어 중국어 그럼 너희들은 지금 뭐하니? 일본어여 일본어도 한자 배우지 않아요? 지금은 안 배워요 일본어도 한자 많잖아 지금은 안 배우고 있어요 히라가나 히라가나 배우고 있어요? 용어를란 너는 뭐 배우고 있어요? 일본어 여기 있는 사람 다 일본어예요? 여기 중국인 한 명이나 짱짱 아 넌 중국어 하고 있어? 중국어 하고 있죠 이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 같애도 지금 지금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중국어 고를 거 같아 지금 지금 지금은 옛날 선생님 세대 때는 일본어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쵸 일본어 가려고? 아니 모르겠어요 그때는 무역이 워낙 일본어하고 많았기 때문에 다 생각하고 그런거죠 와 그러면 중국어하고 일본어를 두 개를 중국어하고 영어를 두 개를 다 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겠다 중국어하고 장바 한번만 잘 타셔도 그러네 치킨칩도 명의한 그러네 자 이제 슬슬 이제 메뉴를 좀 생각해 두세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해놨어요 벌써? 그는 이렇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 자 그는 항상 드림업 뭐하고 있는 이런 장소를 꿈꿨다 잠깐만 내가 지금 시험지 너네들 시험지를 내가 오늘 처음 받아가지고 저번에 내용일치 우리 1차 2차 3차 중에 1차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일치 인물묘사가 무슨 문제로 나왔답니까? 기억나세요? 어? 혹시 기억나는 사람 내용일치 뭘로 나왔는지 여기 나있네 거의 고민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해 안 돼서 이거 아닌데 내용일치 문제 뭘로 나왔습니까? 몽고메리 알라바마 이거 아니고 뺐네? 없잖아 이거 어? 아니 뭐 뺄 수도 있지 그렇다면 우리 스윙 어떻게 해? 스윙? 정신 파이터 안 돼? 어이 씨 뺐네? 내용일치 코알라 나온다 코알라 나온다 코알라 이글의 목적으로 나왔구나 목적 이글의 목적 코알라 생물방송 채널 알렉산더 나왔다 내용일치 그대로 냈네 알렉산더 그 정도는 맞아요? 영 영 어? 어 알렉산더 이것도 그냥 내용일치로 나올 다시 바꾸려나 보다 자 보자 그래서 그가 어떤 장소를 꿈꿨냐 동물들이 roam free 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자동사다 주어동사 끝 주어동사 roam 돌아다니다 어디에서 in the place 또는 at the place 에요 in the place 니까 뭘 쓴 거야 where를 쓴 거야 이렇게 이해 갔어요 네 animal could roam free 그 다음에 live in a caring education 컨디션 컨디션 caring 컨디션이니까 돌보는 환경입니다 caring 돌보는 환경 환경이 나를 돌봐 주죠 환경이 돌봐 짐을 당한게 아니고 그래서 caring을 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학교도 이게 은근히 어법이 많은데 야 이거 시험 낼만한 어법들이 은근히 많아요 이거 지금 중간고사 때 내용일치나왔다고 무조건 내용일치로 나오란 법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자동사 그죠 그 다음에 founded 그 다음에 where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아나라는 사람한테 영감을 받은 아모니는 이렇게 된거에요 영감을 받은 거에요 영감을 준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사람 아나 아니 이 사람 아냐고 스웰이라는 아나스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아놈 아모리가 영감을 받았대요 알겠죠 둘 다 이름이 왜 이래요 둘이 운명이었나보다 얘는 알아 아나 하고 얘는 몰라 안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자 이 아모리가 아나한테 영감을 받은 거에요 아 몰라 하는 애가 아나한테 영감을 받아서 걔가 결국엔 설립한게 블랙 뷰티 렌치라는 곳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1460 에이커 저도 에이커에 대한 감이 별로 없어요 에이커가 미국에 아무튼 미국식 다니는 난 진짜 감이 있는게 마일밖에 없어요 마일은 내가 운전을 해봤으니까 속도 때문에 내가 아는데 나머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갤런 뭐 이런거 정말 모르겠어요 1460 에이커인데 그 에이커가 바로 셜터스 어떤 셜터냐 various abused animal 그렇죠 얘네들을 셜터스 돌봐주는 여기 셜터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 시제가 쓰였다는 것은 지금도 하고 운행이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안 그랬으면 이들을 썼겠죠 그래서 abused animal 자 한나의 문장 성분이 세 단어 이상이면 무조건 외우세요 various abused animal 외우세요 얘네들을 돌보는 돌보는 1400 에이커에 뷰티 렌치라는 곳을 잡았고 어 거기에는 이런 애들까지 있습니다 오 그럼 엘리펜트까지 데려다가 키운대요 그래서 오늘날 스톤 머뉴멘트죠 에이 스톤 머뉴멘트 돌로 되어 있는 기념 B가 얘에 대한 아무리에 대해서 이게 스탠스 지금도 서 있으니까 현재 시제 쓰고 있죠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그림이 있네요 블랙 블랙 뷰티 렌치라고 이 사람은 사람은 고기 안 먹는거에요 어떤거 아니죠 뭐 다르겠죠 그 식성하고는 별개겠죠 여기서 꼭 베지테이 그 사람은 베지테이션이었다 뭐 뭐 채식주의자였다 이런 말은 없고 이 사람의 업적 이 사람의 한 일에 대한 홍보 분명히 업법이 굉장히 많이 은근 많이 나오는 쪽이라서 우리 저번에 했었던 알렉산더처럼 중간고사처럼 그냥 단순 내용일치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죠 한번 그랬다고 두번 그런 법은 없으니까 업법에 나와있는 네 가지 포인트는 꼭 잡읍시다 자